뭐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항상 이렇게 좋아해요. 여러분 첫번째 회사 4X10 그리고 3X10 이런 말이 있었지? 너무 많이 초대 1회 2회 1회 더윙 워우 자 슈퍼 모음 spheres 뜻 terra 넌 약간 독창성 없다 왜 뭘 모르네 내가 맨날 말했잖아 독창성! 독창성! 그래! 청소 선생님 오늘 보여줘? 응? 어때? 그렇지! 그렇지! gio 렛 데헤 아파 말 해 렛 데헤 치 oxide 스피드 스피드 첫encia 한이에게 식구를 만들었는데 방이 옆에 방이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너무 좋지 않더라고 아버지는 아니다 제 몸은 진짜 좋아진다 비퀴파 벌라! 이 겸을! 야, 야! 좋았다! 마르기 마르기 다 했어요? 아니 다 했어 누구한테 했어요? 지민이 형한테 했어요? 지민이 보지마 절로 가 절로 가 빨리 절로 가 매너 없이 빨리 절로 가 꼬집히고 싶어 저 방해 안할게요 보지마 안 보이잖아요 너는 내가 수치를 해야겠다 정 씨 평가해주시죠 정 씨 두 번째 그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의 건 걸리고 싶습니다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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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내가 보는, 나 이형이랑 살고 싶은데 제일 좋겠다. 펄매? 펄매해. 펄매한 게. 너 많으면 애가 더 추울 줄까? 걱정하지마, 엄청 실망할 거니까? B형을 꼽은 이유는요? 같이 게임도 하고요. 하다 해봐 잠깐만요 이 게임을 벌써 이게 3년이 지라서 저희가 졸업을 했네요 질풍참 날리기 전에 치워!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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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자신의 형이 히힛 히힛 눈은 진짜 맛있다 아..뭐라 네 근육은 맑지 않아 너가 이렇게 많은 음식을 입어냈다 괜찮아?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남준이 형도 울 때 진짜 나 너무 가슴이 생긴다고 생각해 아 알지 나도 많이 먹었어 아니 뭐.. 저도 해봤어요 해봤어요? 아빠의 첫 크리스마스 선물이 그치 그거는 어렸을 때 혹시 이거 땡겨서 저기까지 가는 그런 건가요? 아 그런 거 아니지 혼숨을 먹으면 살짝 속이 잠잠해질 거예요 오 야 맛있어? 혼숨을 먹으니까 진정되긴 한다 맛있어 흠 음 아니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8년을 얻었을 때 이렇게 8년을 얻었을 때 이렇게 8년을 얻었을 때 이렇게 8년을 얻었을 때 어 말투만 들어도 비가 어 맞아 비가 비잖아 비가 비잖아 태국입니다 태형 정성 태국의 이제 귀여운 맛 태국 다가 서리 랩 와 으어 으어 아 아 오래오를 사랑하세요 비중 계란은 아이스크림이라 도토랑이 많이 지내여다 도토랑 같이 시켜 Shrimp 반응 잘했어 성도로 사는 든지 몇몇까지도 먹을 수 있었는데 난 서구가 오어, 저거? 꽃과 정국이가 누가 정국이 있던데? 이게 꽃이고 이게 정국이야 아 진짜... 깼어? 진짜 이런 거에 생각해 이거 보면 진짜 앞에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팬분들 보이잖아요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때도 보고 계시고 아니 아니 지금 안으로 가네요 우리 아미 볼 생각에 너무 떨려요 정국씨는 어때요? 네? 날씨가 이제 저녁이 되니까 슥 시원해지고 어? 뭐한 거야? 애교 버린 거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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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샀냐? 네? 뭐 샀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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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너의 입술 밑에 있는 점이 아주 날 자극시키게 만드는 거야 아 아 자극시킨다고? 자극까지 해? 야 뭐야 어떤 자극이야? 어? 어떤 자극이야? 아 재밌네요 자 1 에 뷔 진짜 거짓말 안하고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?